하하하하하 무릎 상태는 좀 어때요? 지금 오늘 근데 많이 안되있다 말하는데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니까 뭐 못 뛴다고 얘기하고 많이 안되지 일부러 조정했지 바쁘기라고 오늘 형님 좀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줄거야 영상 그니까 내가 슛 다 쏘고 얘기할래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슛 오늘 몇개씩 쏠까 오늘 슛 몇개씩 쏠까 우리 게임 한 천개 쏠고 천개 나 한 500개 쏠고 500개 1.2km 아 그거야 5.2km 아 오 아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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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릉대회 응원 좀 많이 부탁한다고 말해주세요. 강릉대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릉대회 앞두고 있는데 컨디션 어때? 말이 아닙니다.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높아가지고 강습이 많이 힘드네요. 열심히 해봐야죠. 어디 서핑? 프롬 서프로 오세요. 프롬 서프로 오세요. 그 할 때 프롬이야? 네. 오케이. 뒷밥으로 오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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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